자 오늘은 한국인 대부분이 잘못 알고 있는 건데요. 일단 이 영상을 보면 우리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치아를 쓸어내리듯 돌리는 회전법이란 걸 배웠습니다. 아마 지금도 이런 방식만 올바른 칫솔질이라고 알고 있는 분들 많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아니었습니다. 서울대 치약 대학원의 실험에 따르면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이 회전동작의 칫솔질이 오히려 가장 효과가 낮았는데요. 심지어 칫솔질을 하지 않은 부위와 비교했을 때 세균 박지수, 그러니까 플라그가 불과 0.08밖에 차이가 안 났죠. 특히 요즘 마스크 때문에 이 플라그 남아있으면 입냄새의 원인이 되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사선 동작으로 칫솔질을 했을 때 플라그 제거 효과가 가장 좋았고 그동안 철석같이 믿고 있던 이런 회전법은 다른 방법들에 비해 오히려 플라그 제거의 가장 나쁜 방식이었던 거죠. 진짜 이건 저도 조사하면서 약간 배신감이 들... 자 시간이 없으니 그럼 올바른 칫솔질은 뭘까요? 바로 치아 부위별로 여러 동작을 병행해서 닦는 겁니다. 어금니는 씹는 면이 있으니까 여기를 수평으로 문지르거나 사선으로 닦아주고요. 송곳니와 앞니는 씹는 면이 거의 없죠. 그래서 바깥쪽과 안쪽 면을 나눠서 상하좌우 꼼꼼히 칫솔질을 해주면 되죠. 아 그리고 지금 이 칫솔도 좋은 방법인데요. 오랄비에서 나온 클릭이라는 녀석인데 보시다시피 X자 필라멘트 특허 기술이 적용돼 있어서 평평하지 않고 굴곡져있는 우리 치아를 크게 힘들이지 않고도 구석구석 닦아주죠. 특히 양치 후에도 남아있는 플라그 그 특유의 미끌미끌한 느낌을 없애는 데 효과적인데요. 게다가 일반 칫솔 대비 20배나 가느다란 초미세모가 있어서 잇몸에 무리가 안간다는 장점이 아 그리고 칫솔 마무내면 그냥 통째로 버리잖아요. 근데 이건 칫솔모만 따로 교체가 가능해서 쓰레기도 줄이고 훨씬 경제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치과 신경치료까지 받아본 사람으로서 간곡히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평소에 양치질 잘해서 나중에 저처럼 엄청난 고통을 몰아서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